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차에 출제됐던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2번부터 4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12, 13번, 15번 이렇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교재번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2번 문제를 보시면 P형 발신기에 관한 이런 실무형 문제인데 발신기 누른 버튼 눌러서 경보를 발생시켰는데 수신기에서 복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신기에서 화재에 복구가 왔다 눌렀다는 얘기는 얘는 뭐냐면 리셋 시키는 게 리셋, 그러니까 수신기에 들어온 전기의 신호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리셋 되면 얘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발신기에 푸시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러면 푸시 버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평상시, 평상시, 평상시이고 그다음에 누른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요.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화재 신호가 이렇게 수신기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셋 버튼 딱 누르고 있으면 전기가 일식으로 끊어졌다가 손을 떼면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신기에서는 계속 신호를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발신기에서는 계속 신호 주고 있는 건데 수신기에서 리셋 버튼 누르는 순간 일식으로 전기를 끊는 거죠. 손을 떼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다시 한 번 눌러서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 신호가 끊어지게 되죠. 전기 신호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럼 수신기에서는 일단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수신기에서 리셋 버튼, 화재 복구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른 버튼이 복구가 안 됐으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방법은 이걸 갖다 눌러서 복구를 갖다 시키고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복구시킨 다음에 수신기의 화재 복구입니다. 순서가 이거예요. 순서가 발신기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수신기 복구예요. 이거 정리하면 발신기를 먼저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수신기를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순서. 여기 실무형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력용 콘덴서 용량.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세타1이고 이 부분이 세타2가 되는 것이고 얘가 처음에 P였고요. 이게 처음에 무효전력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무효전력이죠. 그럼 여기다가 콘덴서를 설치해서 무효전력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콘덴서 용량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효 분에서 뭐 빼줘야 돼요? 바로 나중에 무효 분을 빼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P란 놈에다가 탄젠트의 세타. 그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PR. P란 놈에다가 탄젠트의 세타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이거는 고정이 되는 거죠. P값은 고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효 분을 줄여서 각도를 줄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럼 P에다가 여기는 코사인에다가 뭐가 돼요? 사인. 마이너스에다가 세타2에 그다음에 사인에 세타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P가 100HP인데 100 곱하기 HP는 마력이에요. 그럼 얘는 746W. 이걸 P로 바꾸면 0.746이 되겠죠. 그다음에 개선 전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처음에 0.6이었어요. 그럼 노트에다가 1-0.6이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0.8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나중에 얘를 몇 퍼센트로? 90%까지로 올리거든요. 1-0.9의 저거.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필요한 콧대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63. 얼마가 나온다? 3, 4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63.34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HP 말고 그러니까 HP는 0.746kW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영국 마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S가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 마력인데 이거는 0.735kW입니다. 이거는 영국 마력으로 표현했을 때. 영국 마력으로. 이거는 프랑스 마력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생기더라.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